여러분도 좋아하는 인기 가수 한번 모시고 또 다음 문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요즘 이 가수는 전국 스타 데뷔 올라왔습니다. 간이역 영가 이 노래에 대비해서 MC는 MC, 가수만 강수, 강사만 강사 이번 영화는 음악을 제일 잘하고 음악을 사랑하는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. 바로 간이역 영가의 주인공 그 이름 유기요 안녕하십니까? 대단히 반갑습니다. 오늘 정춘 꽃가의 정춘이 이 지역의 아주 큰 축제로 크게 빛나기를 바라겠습니다. 여기는 빛이 차는 떠나가고 바람은 단역에서 좋은 일 떠나가고 눈물에 묻혔느니 이 마음 누가 알겠니 사랑은 이다지니 가슴 아픈데 떠나는 우정하니만 사랑했으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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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봄기에는 간이역게는 기적소리 말아지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했으니 동생에 마음이 오는 날이 여기서 죽는 일 떠나가고 눈을 내주는 약속한 눈을 봐라 사랑이 다치고 가슴 아픈 게 떠나는 약속한 님아 사랑했어요 사랑했어요 첫눈이 오는 간이 여기는 기적소리 말아지는데 사랑했어요 사랑했어요 첫눈이 오는 간이 여기는 기적소리 말아지는데 사랑했어요 사랑했어요 사랑하고 써ädme 사랑해요 에에에에에에에